가방을 굳이 안 해도 돼서 면품 가방만 사주고 싶은 여자 쇼미러 머리 생기기 한참 전부터 원래 힙합을 좋아하던 여자 You are so beautiful 왜 너는 특별해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난 너뿐인데 나 너무 고마워 네 곁에 있었어 혹시 모를까 봐 말할게 말할게 네 첫 번째는 너 아니어도 마지막이 제 저 앞에 저 앞에 네 첫 번째는 너 아니어도 마지막이 제 저 앞에 저 앞에 눈이 자꾸 가는 빛나는 입마 나를 쳐다보며 위로 올라가는 입과 끝에 무거워 이 거니까 내 두 번째는 여야 내 친구 나